자, 완도스 정용훈 선수가 나와있습니다. 자, 박재상 또 출마합니다. 아, 이거는 아니죠. 몸쪽으로 오른 공인데 헛스윙하면서 욕심을 내네요. 지금 몸에 맞았죠? 그래서 스윙을 했단 말이에요. 저거는 18피치골이 아니죠. 두 번 소리군요. 이대진 투수입니다. 금년 3승에 기록되어 있고요. 대하에 뜬 타고 3루수 김상현 잡을 채빈. 빠른 공을 갖고 있지 않지만 저렇게 좋은 경기 운영으로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단 말이에요. 높이 땄습니다. 5위 측정. 2루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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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체오서서서 잡습니다. 2루수. 2루숭이. 우리가 잘 지키고 자랑가gic menjadi 창조에서 찾 nouveaux. 우리 Collectors 5ト4 Property,